나 기절했잖아. 질렀다가 감았다가 쳤다가 하는 게 멋있더라구요. 솔직히 말해서 장단은 조금 뺐지만은 나는 깜짝 놀랐어. 소리 갖고 가는 게. 아이고 옛날에 좀 들었나 했더니 아이고 저 뭐 할아버지인가 큰아버지 뭐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하셨대. 그래갖고 들었대 많이. 그러니까 죽은기 막 이런 것도. 그러니까는 달라. 여기를 질러 놓고 항상 하셨어. 어렸을 때부터 했네. 그러니까 들은 거야. 많이 들으니까 그 귀가 있으니까 저 양반이 달라. 그게 있더라고. 아이고 깜짝 놀랐어. 많이 들었어. 금강산 선생님. 선생님 혼자 급여서 올라가셔. 금강산 시작. 금강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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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열 번째 박에서 열한 번째 박에서 두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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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는 중중머리고 두우우는 열하나 열두박이야 그다음에 야 야옹 올라가자나 그건 첫 박에서 시작한거야 나는 그래서 한 방에 한 장단을 더 끌어주는 거야. 한 장단을 끌어주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봐봐.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뜨냐. 이렇게 쭉 뽑아줘. 시작.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뜨냐. 봉을 동그랗게 말아갔고 시작 봉을 동그랗게 말아갔고 시작 봉을 동그랗게 말아갔고 시작 비닭이여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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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길세 시작 무릉도원이 여길세 무릉도원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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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딜레로리로리리 딜레로리 내가 목이 쉬니까 여러분들도 목이 쉬는 소리가 나 예쁜 소리로 조금은 졸업만 딜레로리로리리로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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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그렇지 잠든 소나무 어깨춤 추고 잠든 소나무 어깨춤 추고 복싱깍지가 노래하네 복싱깍지가 노래하네 너무 잘한다.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해 오늘 금강산 금강산 시작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투냐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 투냐 경치가 좋아서 철력이 투냐 경치가 좋아서 철력이 투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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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냐 여들쎄 우룽보원이 여들쎄 어디서 뜬구멍게 그렇게 너가 릴리룰리 릴리룰리루리 잠든 소나무 어깨춤 축구 잡는 소나무 어깨 춤추고 복신 까치가 노래하네 복신 까치가 노래하네 그만하고 얼른 춤추어 얼른 옷 한 개씩 이쁜 옷 한 개씩 얼른 입어 둘 다 다 넷 넷 넷 넷 넷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